일권쌤, 얼굴도 잘생겼는데 순수하지 않냐? 첫사랑이랑 다시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에이,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잖아.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혼하나? 왜? 너네 부모님도 첫사랑이시잖아. 아니야. 엄마 첫사랑 아빠 아니랬어. 뭐? 첫사랑이 아니라고? 깜짝이야. 미안. 나는 두 분 첫사랑이라고 들어서. 덕진 아저씨가 별말에 다하네. 아무튼 엄마 첫사랑 아빠 아니랬어. 아, 그렇구나. 첫사랑은 다른 놈이었구나. 그럼 너네 엄마 첫사랑은 누구셔? 아, 그게... 근데 엄마 첫사랑은 누구야? 아빠. 에? 첫사랑 아빠 아니라며? 네 아빠 말고 내 아빠. 에이, 뭐야 그게... 왜? 너도 첫사랑 아빠잖아. 난 아빠 같은 사람만 아니면 되거든. 멋져. 멋지긴 뭐가 멋져. 결국 두 분이 첫사랑이란 얘기잖아.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두 분은 이루어졌네? 응. 역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역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